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전 P가 그린 자체방정편을 모두 구하십니다. 그럼 두 직선을 먼저 그려볼까? X 절편은 1이구요. Y는 2분의 1인가? Y 절편은 마이너스 2 X 절편은 1 X 절편은 1이지 아, X 절편이지?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Y는 2등분한 요선과 Y는 2등분한 요선이 되겠네? 음? 그러니까 지금 이 두, 얘랑 얘잖아. 얘와 같은 거리에 있으려면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으면 되잖아.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고 또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고 어? 그럼 이 절반을 가로지르는 선인데요. 4개 구하면 되겠네요? 아니지, 요 직선, 요 직선 2개 구하면 되지. 아, 직선. 직선 2개 구하면 되지. 응. 음. 음. A, B라도 하겠네. 중점이라고 하면 안되나? 중점? 중점. 그렇게 중점을 어떻게 알지?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. 어떤 점 P를 의미에 A, B라고 놓고 응? A, B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 요 점과 직선의 거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얘랑 E,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과의 거리를 따로따로 구하면 되겠다. 그래서 키를 쓰면 될 것 같은데요. 이렇게 하면 얘는 얘는 얘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. X 제곱 플러스 아니아니 D는 우리 수분의 절댓값 이렇게 써놓고 얘는 1에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구요. A 플러스 2, B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이 이게 거리 이고 얘는 뭐랑 같아? 얘랑 얘의 거리와 같죠? 그럼 얘는 mit 4 플러스 1 분의 A 2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절대값과 거리가 안돼요. 그지? 그래서 20과 20의 거리가 같아. 이해됐어요? 잘 봐봐. 루트 5분의 절대값 A 플러스 2, B 마이너스 1 루트 5분의 절대값 2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잖아. 이렇게 절대값 절대값 루트 1 똑같으니까 를 푸는 방식은요. 둘 다 보호가 같다 라고 가정해서 1번씩 내고 둘 다 보호가 다르다. 그래서 2번씩 이렇게 만들면 돼. 둘 다 보호가 같다. 라고 가정하면 A 플러스 2, B 마이너스 1은 2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거지. 지금 A, B는 각각 X, Y를 대체한거야.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식을 하나 쓰고 또 하나는 A 플러스 2,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A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는거지. 그래서 얘 정리하면 A 마이너스 3 B는 1 이런식이 하나 나옵니다. 또 얘 정리하면 3 A 플러스 B는 3 이런식이 나오죠. 그래서 요식을 X, Y로 고치는 되는거에요. A를 그래서 X 마이너스 3 Y는 1이구요. 3 X 플러스 Y는 3이다. 이렇게 두 직사의 방식이 나옵니다. 네. 이렇게 구하시면 뭐에요. 모두 과를 더하는거 아니에요? 끝. 여기 끝. X는 1 Y는 뭐 전구하래? 뭘 구하랍니다. 그냥 이렇게 직사 방식으로 구하랍니다. 절대값 푸는 방식을 모를 수 있겠네. 그치? 절대값? 이렇게 두가지로 풀어